시간제한 다이어트입니다. 이 시간제한 다이어트는 말씀하셨던 간헐적 단식 16 대 8 다이어트 또 격일 단식 3일 동안 하루에 1번 정도 단식하는 이런 방법을 총칭해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간헐적 단식도 그렇고 속을 좀 비우는 것이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 이래서 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지. 실제로 이 간헐적 단식이 칼로리를 제한하시는 시기와 같이 체중을 좀 감량해주고 혈압도 좀 낮춰주면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고 신진대사를 개선한다라고 하는 이런 논문도 게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또 대상으로 해서 간헐적 단식의 그 효과를 관찰한 그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 30세에서 45세의 107명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간헐적 단식을 시키고 25%의 칼로리 제한을 시켰어요. 한 그룹에만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칼로리 제한만 시킨 거예요. 결과를 봤더니 두 그룹에서 모두 체중이 감량되었고 또 우리가 걱정하는 인슐린 감성이라는 게 증가됐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 관련 건강 지표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는데 연구자들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게 그 단식의 방법, 식사의 효과가 아니라 제한 다이어트의 효과였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의 장점이라기보다는 소식의 효능이었다라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역시 물 많이 먹어서 몸에 도움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소식이 포인트인데. 그러면 시간 제한 다이어트 추천이다, 비추천이다. 선생님들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자, 둘, 셋. 어? 나뉘었어요. 의견이 갈렸어요. 반반이네요. 왜 그러지? 일단 추천이긴 한데요. 모든 분들한테 추천은 아니고요. 반드시 체중을 좀 감량해야 되는 건강한 성인이라면 한번쯤 해볼만 합니다. 자기의 어떤 생활 습관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는데 이 간헐적 단식이 우리 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칼로리 제한식과 비슷하게 과식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이러신 분들이라든지 소식하는 습관을 좀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한 체중 자체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보실만 하고 다만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는 것을 지속하다가 그만두셨을 경우에는 요요원상에 오실 수 있어요. 이건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비추천이라고 하셨으니까 비추천하는 이유도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비추천이지만 모든 분들한테 비추천은 아니고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비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당뇨환자는 안 된다? 네. 왜냐하면 당뇨환자들은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16시간 동안 계속 간헐적 단식을 시간을 공복 시간을 유지하시다 보면 약이나 인슐린은 정상적으로 몸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단식 기간이 길어지면 저혈당에 빠지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8시간 동안에 음식을 드시게 되는데 이때 무조건 많이 아무거나 다 드셔야 된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오히려 혈당을 높이고 체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이신 분들이 체중을 조절해야 되는 비만 환자이실 때는요. 간헐적 단식보다는 전체적인 칼로리를 제한하시고 3시 3끼 균형 잡힌 식사로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